안녕하세요. 여기가 보보 차니스입니다.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우 양미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와 특기 좀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안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바람이 길어요. 여름은 내가 직접 가를 matt을 뺴는 것 같아요. 이건 별도의 자연스럽게 얄전합니다. 저는 기사를 전신을 이곳에서 맺란을 위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읽을게요, 평강의 어떤 상황인지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에랑도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을 때 일을 때까지도 같이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게 그 배지에 특히沉 제가 예에랑도 일을 위해 아이고沉 죽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몇 개씩 일을 위해서 내가 너奶을 위해서는 내가 너를 안고 정말 진짜 타이필을 타이필을 말할 때가 다는 그가 저의 그런 제가 예에랑도 제가 예에랑도 제가 예에랑도 내가 예에랑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청 웃겨요 또 웃기다 재밌다 특별 또 엄청 웃겨요 타면 요이치 타면 요이치 그들은 한 분은 치 바십 쇠了 마 치 바십 쇠了 마 영세가 칠 팔십 이었어요 헌 시환 추측 류요 헌 시환 추측 류요 영해 너무 좋아했어? 요이치 추측 류요 요이치 추측 류요 한 분은 영행 갔었죠 쭈다우 이그 빈관 쭈다우 이그 빈관 한 호텔에 묵었는데 쭈다우 어디 가서 묵다 내그 베이즈 특별 춘 내그 베이즈 특별 춘 그 이불은 너무 무거워서 베이즈 이불 춘 무겁다 종도 무겁지만 북쪽 사람들은 쭈 많이 얘기해요 워 예예第二天 쭈 라이짱 워 예예第二天 쭈 라이짱 탐 날 할아버지 가 일어날 때 第二天 탐 날에요 明天 와 第二天 헷가리지 마세요 明天는 네일에요 아이유 젠 싸라 아이유 젠 싸라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아이유 몇 번이나 일어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 말 얘기할 때마다 저 웃겨요. 몇 번씩 칭칭은 보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확인하다라고 이해해주세요. 야쓰러 여기 야쓰러는 깔려 죽다는 뜻이에요. 이 인터뷰 핵싱어 바루역이에요. 我昨天好几次想起来看看 你奶奶是不是给压死了. 是真的 是真的 진짜로 太平了 너무 웃겨요. 平 간난하다는 뜻이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웃기다는 뜻이에요. 북경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太平了 너무 웃겨 말이 많아 이런 뜻이에요. 너무 웃겨요. 太平了 说话都没大没小的那种 太平了 说话都没大没小的那种 너무 웃기죠. 말할 때 말투가 신경 쓰지 않는 평이죠. 매일 아주 살짝 매일 아주 확 years old 얘기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얘기하고 개일까 매일 fus竭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7,80岁了很喜歡出去旅遊 有一次出去旅遊 住到一個賓館 那個被子特別沉 我爺爺第二天起來就 沉死了 昨天好幾次想起來 看你奶奶是不是給壓死了 是真的 太甜了 太甜了 就是說話都沒大沒小的那種 我爺爺奶奶也特別逗 他們有一次 七八十歲了 很喜歡出去旅遊 有一次出去旅遊 住到一個賓館 那個被子特別沉 我爺爺第二天起來就 沉死了 我昨天好幾次想起來 看你奶奶是不是給壓死了 是真的 太甜了 太甜了 就是說話都沒大沒小的那種 我爺爺奶奶也特別逗 他們有一次 七八十歲了嘛 很喜歡出去旅遊 有一次出去旅遊 住到一個賓館 那被子特別沉 我爺爺第二天起來就 哎呦 沉死了 我昨天好幾次想起來看看 你奶奶是不是給壓死了 是真的 太平了 太平了 說話都沒大沒小的那種 我們下次再見 我等一下就 pc ень欣賞 鎮 我 你 INA 今天 我